역시 막 갤럭시 10이 사실이 좋네요 인사드리라 빨리 안녕하세요 자유시간을 얻어서 지금 망공이라는 게 있다가 둘이서 나왔습니다 예 여 어디냐면 마닐라 마닐라 여 어디냐면 그 필리틴 앙겔레스라는 지역의 보리아타운입니다 한국인처럼 한번 먹고 놀고 해보려고 지금 이쪽에 왔는데 역시 지금 핍구 그냥 한국인? 네 여기 아겔레스 해병대전회 아겔레스 해병대전회 다닌 후에 침묵길 중에서 그냥 한국인? 그냥 한국인? 아겔레스 해병대전회 아겔레스 해병대전회를 관리하는 안범대원이라봐요 아 여기 딱 있네요 코리아타운이 입구가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젯밤에 라이브하고 한다고 돼지갈비 먹고 이랬다가 낮에는 지금 처음 오는데 역시 뭐 많습니다 다 한국 브랜드입니다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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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는지 한번 들어가볼까 오 시원해 한국 다이소 진짜 다이소 한국 뭐 구가 살거 없다 뭐 구가 살거 없다 입구가 한국에서 사베가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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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놔 다 함께 진짜 그냥 살거 지움 없어서 그렇지 맞지? 있으면 버려와서 사면 되는데 맞지? 아 내 칫솔 한 개 살까? 에프길라랑 하나 살래? 어 에프길라랑 하나 사게 어 나 이거 69 199 200 1 그 그 4600원 정도 와 지금 숙소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 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자 사자 뭐지? 아 머그 컵 쌌네 커피 좋아? 네 맥퀸? 아 우리는 한국 미국 became laughter 아 Clone 저는 라인 고마워 좋아 15초 46분 이건 좀 귀여우시네 어 귀여우시 marque 좀 귀여우시네 이 맛은 다 있어? 다 있어? 모든 것 모든 것 어떻게 알아요? 한국의 고스터벌 소다 2,6,8? 이 카드가 없지? 이 카드가 없지?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죄송해요, 너 몇 살? 19살 19살? 19살? 20살 진짜 마간다네 어, 마간다 마간다네 한국인처럼 그리고 테라핀처럼 하하하하 남자친구? 아니, 왜? 아리였어 그 나이 때 뭐 있으면 있는데, 그쵸?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 좀 머물고 싶지 맞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은 한국인의 고스터벌이 왔어요? 하하하하 어떤 시간은 일을 끝냈어요? 하하하하 너무 열심히 의무oru 지금 한국인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아 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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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이가 다 있어 다 있어 말이야 조이스? 조이스... 으... 발걸음 안들어지네 야... 야... 가... 가자 하... 나갔마 하... 하... 밖엔 더운데 재미도 있는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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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에는 재미도 있다 다이소 헹겄어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가 이거 보시고 나중에 사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재미도 있는지 다이소에는 재미도 있다 조이스도 있다 조이스도 있다 조이스도 있다 하...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그리고? 네 그當然? 지금 내가 진실 때문에 내가 진실한 백일관이었는데 그런 장르화로 한 달의 월요일에 한 달의 월요일에 값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1시간에 2시간을 냈을 줄. 하루 20일 수는 없어. loved 1두일 5일이 30페소 하루에 430원 하루에 430원? 그 만원이다 하루에 만원 규모 없이 30ml라면 한달 30만원이네 그건 맞네 들은거랑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빨리 하하하하하 땡큐 생각보다 손이 거칠더라 하하하하 수준일을 많이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융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뭐 아무튼 한식, 마사지, 헤어샵 약국, 병원, 마트 24시간 하는것도 되게 많고 여기 있으면은 진짜 뭐 그렇게 안그리워할 수 있는 곳 한국을 다 있습니다 다이소 진짜 다이소 다이소엔 조이스가 있고 필리핀 18일정도 여행했는데 제일 손꼽히는 여행지 다이소 하하하하 여행 그 가이드북에 기재해야된다 다이소 조금만 나가면 나옵니다 저희가 가이드님과 이렇게 수소문을 해본 결과 여기에 또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오오오 나왔다 대나무집 밥을 먹을 장소 대나무집입니다 여기에는 제일 예예 바로 나오네 염소탕이 제일 유명한 곳 진짜 맛있답니다 여기 다 비싸다 염소수유 염소정골 염소탕 영봉탕 4000페소 8,900,000원 우와 맛있는거 많네요 여기저기요 투 염소탕 전부 고기 이거 이거로 estial 고기 많아 고기 국물 한 번 먼저 먹어볼까 진 바로 고인다 얌소한 소중한 응 으응 으응 괜찮네 와 딱 뭐가 구중하네 시골 느끼는 우지네 하나 요 싹 들어가 요 싹 먹고 요 싹 올리고 으응